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평 잔먹걸리 한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잔먹걸리 가평잣이 0.12% 들어갔네요 가평 잣생 막걸리 잔맛이 들어가서 가평 잣 향이 계속 맴도네요 맛있어요 두 잔째 먹겠습니다 탄산기가 있거나 그런건 아니고 잔맛이 좀 강하네요 이 잔으로 세 잣 나오네요 짠 가평 잣이 들어간 가평잣 생막걸리 한 병 딱 한 병만 마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